의문사 하우의 다양한 표현 총정리 자 오늘 의문사 하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의문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의문사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물어볼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를 물어볼 때 쓰는 거겠죠. 자 그게 바로 의문사입니다. 자 그거에 해당하는 영어는 who, when, where, what, how, why가 있으지만 오늘은 하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우는요 총 4가지의 다양한 표현이 있으니까요. 이 4가지의 표현을 이제 이 동영상 하나로 배워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하우는요 첫 번째 어때? 하면서 상태를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자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How are you?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떤지 너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용을 합니다. 이 하우를 비동사와 함께 써서 너의 상태, 너가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네 하우 이즈 더 웨더? 날씨가 어때? 역시 비의 동사랑 같이 왔죠. 날씨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상태를 물어보는 하우 해석은요 어때?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분이 어때? How are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today? 오늘 기분 어때? 하고 물어볼 때 역시 비의 동사와 함께 와서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려고 하는 아까 그 육하원칙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떻게 해당되는 겁니다. 즉 방법을 물어볼 때 씁니다. 자 해석은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어떻게 거기에 가지? How can I get there? there 하면 거기에 할 뜻이죠. get은 도착하다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거기에 어떻게 갈 수 있지? 하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럴 때 해석은 어떻게 하고요. How로 이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번째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자 너가 안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죠. 어떻게 알았는지 How did you know it? How did you know it? 너 그것을 어떻게 알았었지? 이렇게 과거형으로 물어봤네요. 그쵸? 역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How를 쓸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아까 전에 상태도 많이 쓰지만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육하원책 중에 하나인 이 How를 사용한다. 자 세번째는요. 또 좀 많이 쓰는 건데 이 How가 형용사나 부사와 같이 짝을 이뤄솝니다. 그래서 얼마나 뭐뭐한 어떤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얼마나 뭐하다. 자 형용사에 해당되는 게 뭐 이런 게 있겠죠. How old. old가 형용사로 오래된, 낡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됐니? 얼마나 낡았니? 이런 의미로 How old. 그러니까 형용사와 같이 플러스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도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니까요. How old are you가 너는 몇 살이니? 이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도요. How 더하기 형용사 부사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플러스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How many. many는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How many 하고 물어보는 건요. 근데 이 How many하고 How much가 있어요. many와 much는 똑같이 많은 이런 뜻인데 many하고 much는 쓰임이 틀립니다. many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고 much는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옵니다. 이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한국어 또는 한국어의 기준에서 셀 수 있거나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어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문법을 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네가 정해준 것대로 문법적으로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셀 수 있는 명사가 정해져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How many 셀 수 있는 명사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How many pens do you have? 자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는 뒤에 S가 붙어요. 여러 개니까요. 많으니까요. 펜이 여러 개니까 S가 붙습니다. How many pens do you have? 너는 얼마나 많은 펜을 가지고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How much로 물어보는 거 한번 볼게요. How much 다음에는 많은이란 뜻이지만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온다. 그죠? 얘만 볼게요. How much money is there? there는 is there. there is 뭐뭇이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re는 거기에가 아닙니다. there is, there are 뭐뭇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냐는 것에 money는요. 못 세는 걸로 구분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고요. money 다음에 S가 못 붙어요. 못 붙는 거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보는 겁니다. 자 영어에서는 돈은 못 세는 명사로 본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외우셔야 된다. 나중에 한번 제가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 한번 딱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이 있니? 하고 물어볼 때는 How much money is there? 하고 물어보셔야 된다. How many money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How long? long은 긴, 오래된 이런 뜻이에요. 긴, 이게 길다라는 얘기는 어떤 길이의 의미가 되고요. long이 또 기간이 오래됐다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길다라는 뜻을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how long은 얼마나 오래?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그것은 얼마나 오래 걸리니? take,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it, 그것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니? 오래 걸리니? 이런 의미입니다. 자 how long, 얼마나 오래? 이런 뜻이다. 자 그 다음에 how often? often, often이 자주 란 뜻이에요. 이 T는 무금납니다. often입니다. 그냥. how often? 얼마나 자주? 이런 뜻입니다. 빈도수를 물어보는 거죠? 빈도수의 정도를 물어봅니다. how often do you eat out? eat out. 먹다, 바깥에 드시니까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거니까 eat out은 외식하다 입니다. 자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how often do you eat out? how often do you eat out? 하고 물어봅니다. how old? 아까 했었죠? 자 old가 낡은, 오래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ow old, 얼마나 오래됐냐 물어보는 건데 나이를 물어볼 때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의역을 한 거죠. 몇 살이니? 하는 건데 얼마나 오래되었니? 하는 건 사람이 오래됐냐는 얘기는 얼마나 나이를 먹었니?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그녀는 몇 살이니? 하면 how old is she?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how far? far가 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머냐? 이거죠. 얼마나 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how far is your home from here? from here, 여기로부터 your home, 너의 집이 how far? 얼마나 머니? 이런 얘기죠. 그쵸? how far? 얼마나 머니?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정도를 나타낸 거였으면 아까 상태에 썼죠? 그 다음에 방법에 썼고 지금 정도를 나타낸 거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가 있냐? how는 또 감탄을 할 때도 쓰는 의문사입니다. 이럴 땐 뜻은 너무나라고 해석해 주시고 제일 끝에 느낌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옵니다. 자 이 어순을 이렇게 외워주세요. how 형, 주동 how 형, 주동 how 형, 주동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짧듯이니까 얼마나 머했냐? 뭐가 머했냐? 이런 얘기죠? 즉, 너무 머마하다. 감탄한 겁니다. 자 예문을 들어볼게요. how cute it is 이렇게 발음하십니다. 발음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how cute it is 왜냐하면 감탄하는 말이니까요. 얼마나 귀여운 거니? 그것이 이런 얘기인가? 뭐야? 어, 너무 귀여워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하면요. 어, 그거 너무 귀엽다. 이런 의미예요. how cute it is 하시면 됩니다. 자,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이런 어순으로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how의 네 가지 표현법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 how 더하기 형용사가 정도를 나타낼 때 다양하게 있으니까 또 그것도 여기서 외워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how에 대해서는요. 이 동영상 하나로 끝입니다. 여러분 요것만 외워주시면 how는 다 마스터 하신 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해 봅시다. 너는 어떠니? how are you? how are you? 날씨가 어때?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기분이 어때? how are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어떻게 거기에 가지? how can I get there?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how did you know it? how did you know it? 너는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너는 얼마나 많은 펜을 가지고 있니? how many pens do you have? how many pens do you have? 얼마나 많은 돈이 있니? 얼마나 많은 돈이 있니? how much money is there? 그것은 얼마나 오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너는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하니? how often do you eat out? how often do you eat out? 그녀는 몇 살이니? how old is she? how old is she? 너의 집은 여기서부터 얼마나 머니? how far is your home from here? how far is your home from here? 그거 너무 귀엽다 how cute it is how cute it is anything that happens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